저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당신은? 아마도, 제가 당황하고요. 당연하죠. 저는 부끄럽지만... 저는 쉽게 생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, 당신은 많은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. 아마도, 아마도, 당신은 내 아들이예요. 저 아내가 아들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그걸 듣고 싫어해요. 아니, 아니, 정말... 저는 그것을 싫어해요. 아마도, 당신의 아들이예요. 아마도. 저 아마도, 당신은 아마도, 당신은 많은 것들을 보낼 수 있어요. 당신은 아니가 아마도. 당신은 한국어 언어를 통해서 어디서 가든. 당신은 내가 쓸 수 있는지 말 tes이 Flug에 남겨서. 당신은CTAC이 타입을 제거하고 있는지 말 제가 정보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. 당신은 알 수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요. 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우리의 연관들은 너와 나랑 함께 분해가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부럽죠? 아니 저희는 둘 다 한국인이니까 둘 다 모국어로 얘기하는데도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대화가 안 되거든요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? 서로의 모국어로 진짜 환하게 할만한 어휘들을 안 쓰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어를 쓰면 아니, 이거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힘들다는 거야? 아니, 그건 아니고 나 때문에 한국에 왔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해하면 그냥 하라고. 아니, 그게 내 말은 하는데 좀 힘들다는 거지.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좀 한편에 영화 같지 않습니까? 좀 그런 거에서 덜 화를 내는 게 있긴 있어요.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. 앞으로 영어로 되어야 되겠다. 시아버니가 87세시거든요. 건강하셔도 걱정이 되시네. 그렇죠. I see them 2 months one month a year. And it's hard for me and hard for her. 씁쓸하다.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